인국씨 우리 같은 울산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인국이 가는 그 네이티브 맛있는 거 묻고 와가 와글로 와그라는 와글로는 저는 100% 이해하잖아요 나 지금 쑥쑥하다 쑥쑥이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경상도 사투리에요? 아 근데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쑥쑥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쑥쑥하다가 그 뭐 지저분하다? 아 그리고 느낌이 약간 엄마 이 향사가 그러네 약간 집이 와이리 쑥쑥하노 하는 거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느낌인데 저희 어머니가 또 진주 쪽이라서 저희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서부 경남 사투리인가 보다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아 나 지금 엄마 목소리도 너무 반갑고 지금도 인국씨 혼자 살고 있죠? 네 맞습니다 요즘 집 상태는 어떤?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쑥쑥한 거 아이가? 아 정말로 정말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요즘 이제 어플 같은 걸로 보면서 약간 집에 있을 때 좀 기분 좋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게 됐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살짝살짝 조금씩 들면서 약간 이쁜 것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유행한다는 모듈 같은 것도 사가지고 집에다가 인테리어도 해놓고 소파도 바꾸고 TV도 좀 이쁘게 선반 말고 TV 이렇게 세워두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해놓고 인테리어를 조금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최근에 놀러 온 적이 있나요? 인테리어 바꾸고 나서? 요즘 못 오셨어요 좀 편찮으셔가지고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그래도 엄마가 깨끗하다고 인정은 했어요? 뭐 딱히 그런 말들은 안 했는데 참 우리 엄마들은 칭찬은 또 잘 안 해준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만 그러고 약간 단점은 잘 짚는데 칭찬에는 별로 잘 안 하시죠 그렇죠 엄마들이 단점은 잘 짚죠 맞아요 그래도 집안일 중에 제일 하기 싫은 게 있다며 하기 싫은 거 설거지나 화장실 청소 거실이나 방 치우는 거는 움직이고 분주하게 하니까 난 지금 운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설거지는 가만히 서서 하니까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설거지가 은근 힘들어요 저도 그게 제일 귀찮고 네 막 허리 아프고 네 그래가지고 네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때요? 이제는 거의 서울말이 완벽하잖아요 근데 혹시 연기할 때 어려웠던 대사 없어요? 좀 잘 안 되는 반응 같은가요?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사투리는 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? 네 이를테면 지금은 저는 모르겠는데 약간 말이 빨라지거나 그리고 유독 좀 친절해야 하는 대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? 뭐 식사하셨어요? 뭐 혹은 이런 친절할 수 있는 긴 대사들은 되게 좀 사투리가 진짜 무사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더 잘 들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인국의 스타일인데 인국씨가 그런데 이거 모니터를 보셔야 돼요 네 38022번님이 인국씨도 이거 읽어보세요 바르게 읽으면 서울사람 인정하셨는데 크크크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? 다음 거 야 이거 적혀있으니까 되게 함정같다 근데 한번 바로 읽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몽땅 연필 자 아 인국아 고맙다 인국아 진짜 헤이즈 네 니 전부 다 몽땅 연필 여기 경상도 사람들 나오면 다 몽땅 연필을 읽더라고 몽땅 연필 아니에요? 표준어로 몽땅 연필이래요 몽땅 연필이요? 네 놀래갖고 사연을 몽땅 연필을 12번을 읽었거든요 몽땅 연필을 어릴 때부터 저는 썼는데 몽땅 연필은 볼펜을 끼워서 몽땅 연필을 피디님이 몽땅 연필을 왜 몽땅을 읽네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 처음 알게 됐어요 자 저기도 문화 충격이 지금 왔죠 애가 스튜디오에서 지금 뒤로 앞으로 몽땅 연필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연기할 때 너 몽땅 연필 써봤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어색하지 몽땅 연필 그죠 너무 어색하죠 몽땅 연필 근데 우리는 몽땅 연필로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